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자리 잡은 문수산 법륜사. 2023년 말에 완성된 일주문이 웅장합니다. 법륜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0여 년에 걸쳐 무화당 상윤스님이 창건한 비군이 수행도량입니다. 법륜사는 1995년 상윤스님이 삼각산 승가사에서 정진 중 관세음보살의 현몽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우거진 산기슭,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커다란 청룡이 하늘로 치솟으며 푸른 물을 내뿜었고 청룡이 사라진 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셔서 이곳에서 수행하라. 말씀하셨다 합니다. 현몽 후 상윤스님은 현재의 법륜사 터가 정진 중에 보았던 그곳임을 알아보고 이번 생 한 번은 태어나지 않았다. 생각하자며 특별한 불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청룩색 기화지붕들이 인상적인 현대 사찰 건축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법륜사 정각들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영어 고 aspir흥 대흥전은 아저씨가 그자 복개형 건물로 잔잔한 연못의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겹겹이 퍼져나가듯이 부처님의 진리도 그와 같이 무한히 퍼져나간다는 의미의 건축물입니다. 지붕 위 황금탑은 여섯 송이의 연꽃은 육바람이를 여덟 장의 연이 푼 팔정도를 그리고 탑 꼭대기의 수정구슬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상징합니다. 120평의 대웅전에는 정각 안에 봉환된 세계 최대 석불이라는 무게 53톤 16척 높이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본존불 협시보살 광배를 비롯한 4개의 석조연아주와 계단 난간 등은 화강암 중에서도 최고인 익산 황등석으로 조성했다 합니다. 대웅전 내부 전체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인 도솔천을 상징하는데요. 천장 아래다포는 외부 7포에서 내부 21포까지 있으며 용, 봉황, 사자, 코끼리, 연꽃 등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어 매우 화려합니다. 지붕을 받쳐 들고 있는 기둥은 석재와 목재를 함께 썼는데 특히 천개를 받들고 있는 4개의 석조연아주, 사천주는 연아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상층부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불단의 왼쪽에는 무게 5톤, 높이 12척의 동진보살이 백사위 신중부조를 배경으로 당당하게 삼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불단의 오른쪽은 은행나무로 조성된 1250불을 모신 천불전인데요. 모든 중생이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길 발원하는 마음에서 조성되었습니다. 3층으로 지은 아자 복개형 닷집은 삼천대천세계를 의미하며 개정의 사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웅전 내 앞두리기둥, 조각, 살문, 교창, 수미단 등은 모두 백두산의 정기가 어린 홍송으로 조성되어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고취시켜준답니다. 대웅전 문살의 문양은 좌측에는 사자상과 국화, 우측에는 코끼리와 국화, 중앙에는 용과 영꽃 문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외벽은 상단에는 시부도가 하단에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이야기를 그린 불화들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외벽은 상단에는 전해의ende은상과 국화의 소식이 있습니다. 대웅전 외벽은 상단에는 위로ietnam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외벽은 상단에 따라하는 고취시켜준다고 합니다. 대웅전 외벽은 상단에 따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전 외벽은 상단에 따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외벽은 상단에 따라하기도 합니다. 관음전 앞에 3층 석탑은 법륜사의 유일한 문화재로 서울시 구로동 이덕문 거사 집에서 이운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탑인데요. 결실된 상륜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지금은 임의로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정면 5칸, 측면색한 다포 지붕의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주요 내용을 그린 스토리텔링 기법의 벽화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관음전 법당문은 영꽃 문양으로 화려하며 외벽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신통 자제하고 대자대비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면 5칸, 측면색한 맞배 지붕의 조사전에는 망공스님으로부터 인가받은 버피스님과 창건주 상륜스님의 진영이 봉환되어 있습니다. 25평의 아 자영 범종각은 가운데 1200관의 범종과 대형 법고, 목어, 운판의 사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용수각은 상륜스님 현몽에 청룡이 푸른 물을 힘차게 뿜었던 자리로 육각적 모양의 상륜은 연화석으로 올렸으며 용도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 다포지붕의 극락보전에는 수미단 위에 목조 아미타삼존부를 중심으로 양쪽 벽에 지장시황탱, 그 옆으로 평생위패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극락보전 지하에는 위패봉한 당이 있으며 포대와 상의 너넉한 웃음을 바라보다 옆 언덕길을 올라 삼성각으로 향합니다. 극락보전 지하에는 위패봉한 당이 있으며 포대와 상의 너넉한 이중상각을 정면색 칸, 측면 두 칸, 다포지붕의 삼성각에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독성과 산신을 모두 은행나무에 부조한 탱화로 모셨습니다. 삼성각에서 작은 다리를 건너면 아담한 약사전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약사불 점한 전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삼성각에서 작은 다리를 건너면 아담한 약사전이 있는데요. 삼성각에서 대웅전 뒷길로 내려오면 정목당에 이르는데요. 정목당은 건평 84평, 실내 53평의 24시간 참선 수행 공간으로 백두산 홍송으로만 조성되었다 합니다. 이외에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여여당, 템플스테이관인 설회당, 사찰음식체험관, 스님들의 공간인 청운당 등이 멋지게 서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실천, 수행하고자 만일결사의 원력을 세워 정진 중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수행, 신행 불교문화 전승이 원만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